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잇따라 2명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피의자가 9년 전, 10대 시절엔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피의자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이동 배치하는 게 포착되고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구축함을 이동시키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은 물놀이와 수성 레저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끝난 후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쏠려 있습니다. 구상은 무엇이고 의지는 어떤지 또 어떤 측면을 보완할지 등 많습니다.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임 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누구를 안 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서실장 후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정치인 출신인 만큼 당정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국무총리 후임으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째 공식 일정 없이 장고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내일 사의를 밝힌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 전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이끄는 등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개혁에서 성과를 낸 측근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정 갈등의 조정 역할, 적임자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입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중 총선에서 가장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적 약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재원 의원도 거론됩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는 현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던 계국 공신입니다. 권 의원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건 없다며 비서실장 먼저 선임하고 총리 인선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참패 이후 쇄신의 신호탄이 되는 자리인 만큼 통합형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대통령의 후임 인사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쇄신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심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황재웅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차기 총리에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인정하는 화합형 인물이 중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로 쇄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재차 압박한 것입니다.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SNS에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닥을 쳤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지하실까지 내려갔다며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이 여당을 더 외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민심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이며 비서실장, 총리 교체가 선거 뒤 이뤄지는 첫 쇄신 책임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다음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8표에 불과합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핵심 쟁점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단독과 반 더불어민주당과 12석 조국 혁신당 등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이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양당이 상의할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양당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변화 차원에서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특검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는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 찬성 200표가 되면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야당이 우위에 선 채 여야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앞서 보신 인사와 특검법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 사안이 많습니다. 최동희 기자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인사요. 비서실장 함합형 기사 앞서 봤습니다. 그런데 총리보다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동안 줄곧 지적받아온 대국민, 당정, 여야 소통화를 늘리려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전임기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후반기 국정동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의도도 깔려 있고요. 절차상으로도 비서실장이 임명돼야 국무총리나 장관, 대통령실 수석 같은 다른 인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절차 때문에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론되는 인사들의 공통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인데 대부분 정치인입니다. 그 부분이 대통령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참신한 새 인물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야당 공세를 피할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원희룡 전 장관이나 권영세 의원 모두 이미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된 데다 동료 정치인들의 검증도 상대적으로 묻힐 수 있습니다. 장관이나 도지사를 거쳐서 정무나 행정 경험이 풍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정책적으로도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료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정이 재추진하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침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번 총선 결과가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였던 만큼 의료개혁 역시 일방적인 추진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국정기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야권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야권 주도의 특검 정국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고요. 이번 총선 최대 돌풍인 조국혁신당.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탄핵소치 의결도 가능해서 야권의 탄핵 압박이 이어질 경우 야권과의 관계 설정이 앞선 2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우선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산적한 국정현안을 위해서는 야당의 이해가 절실한 만큼 벌써부터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야권 요구에 응하고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세신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형식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최동희 기자였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에 입성해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고칠 것을 찾아내 고치자는 마지막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두고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자는 주장과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여당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전략적 실패라는 비판이 잇따르지만 휴식기를 가진 뒤 향후 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다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모레 오전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비대위 체제를 꾸릴 것인지 조기 전당대회로 새 당대표를 뽑을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여당 중진은 MBN에 어차피 언젠가는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굳이 비대위를 거쳐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권 경쟁보다는 자성이 먼저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자칫 총선 참패 직후 당권 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큰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야권에서는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처한 상황은 다르죠.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5석 압도적 단독 과반의 성과를 낸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계기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굳히게 됐습니다. 친명계 인사에 대거 국회 입성으로 당 장악력도 보다 강해졌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을 얻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 대표 못지않은 팬덤을 과시하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정권 견제를 위해선 두 세력이 협력하겠지만 대권 주자로서 경쟁이 붙는다면 향후 관계 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가 야권 형세를 가를 큰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다른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8월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재직권과 함께 친문계와 비명계 의원이 이탈한다면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규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 큰 변수는 이 대표와 조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현재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조 대표는 잔여 입시 비리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고권이 박탈될 수 있어 대권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름인가 싶은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면서 초여름 같은 더위가 느껴졌죠. 꽃놀이보다 물놀이가 즐거웠던 오늘 풍경을 한여혜 기자가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원한 강물에 엎드려 물놀이를 즐깁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 젖어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벗기고 놀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안 간다고. 한낮 기온 28도로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에 시민들은 물장난을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에 자리를 잡고 반려견과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커다란 햇빛 가리개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더위를 식혀봅니다. 도심 한가운데 마련된 대형 군수광장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피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른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이렇게 덥기도 하고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충북과 전남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차량 사고와 익사 사고, 오늘 있었던 사고 소식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울창한 산 중턱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나옵니다. 헬기와 함께 산불 진화대원들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1시 37분쯤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북 영천과 충북 제천, 전북 무조와 충남 공주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농로 옆 논에 빠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트럭에 붙은 불을 꺼보지만 차체는 이미 심하게 타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논길에서 트럭이 불에 타 탑승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해양구조대원들이 한 여성을 바다에서 건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6시 28분쯤 통영해양경찰이 경남 통영시 미수항 앞바다에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구조된 40대 여성은 즉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전주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진모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 10대 시절에는 70대 노인에게도 무자비한 폭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30분 간격으로 20대 여성 2명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진모 씨의 모습입니다. 성범죄를 시도하려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진 씨의 범행은 2번뿐이 아니었습니다. 9년 전 진 씨는 70대 노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무릎까지 꿇고 빌어보지만 30분간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술 마시고 가는 길에 어깨를 부딪혀 기분이 나빴다는 게 이유였는데 큰 공분을 섰습니다. 당시 진 씨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새벽 시간 버스 정류장에 홀로 있는 사람을 때리는가 하면 이번 사건과 똑같이 20대 여성 2명을 폭행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 씨는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지만 또다시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9년 전에는 강도, 성폭행, 상해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두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희입니다. 총선 이후 정부가 의료개혁에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의료개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 구성에 의지를 나타냈지만 전공의 단체 박단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착취 사실의 관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세원 기자입니다. 개원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 각각 목소리를 내온 의료개가 모처럼 협의체 구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협의회, 그리고 전공의 협의회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대 직원에 대한 반발을 주도해온 전공의 측이 교수들의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는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전공의의 과학에 의존한 의료체계에 교수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의사협회도 당장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의협 비대위와 새로 뽑힌 회장 당선인 사이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취소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이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발표를 하는 게 모양새는 좋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부도 총선 이후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들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윤입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이동 배치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이란의 공격이 진짜 실행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48시간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국제유가는 1배럴의 9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안전자산 선후로 금가격은 한때 이론스에 2,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중동전쟁 확산으로 미국이 그동안 관리해온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기후 위기로 달라진 먹거리지도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오징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방어가 채워졌고 귤 대신 아보카도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로 간 이혁은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하지만 소비량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오징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 모두 오징어가 한 해 15만 톤 이상 잡혔지만 근래 일본에선 한 해 3만 톤도 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온이 오르면서 오징어가 어장에 도착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오징어가 사라진 어장은 난류성 어종인 방어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위도가 가장 높은 호카이도 지방의 방어 어획량은 지난 10년 새해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농산물 재배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낸 일본은 쌀 품질이 떨어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자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쌀이나 곡물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온이 높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애희미県에서 아보카도를 구입해서 지역의 브랜드에 사용하는 것이고, 새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미칸의 생산이 꽤 많습니다. 실제 일본이 지난해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보면, 아열대 작물 아보카도 재배를 늘리고, 방어 가공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치상 기후 위기의 영향이 비슷해, 우리 정부가 일본이 내놓는 대책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경기도 양평은 31.4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 영월은 29.6도, 서울도 27도선을 넘어섰습니다. 내일은 이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무려 30도까지 올라서, 기온만 놓고 본다면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높아서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으로는 건조조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될 텐데요.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이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3도, 창원 12도 예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다음 주 초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꽃의 여왕 큘립이 만발한 곳으로 시청자분들을 잠시 모시고 갈까 합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코리아 플라워파크 모습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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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